여러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어리석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계속 예수님의 관점으로 11기 5장에 보면 아람왕의 군대장관 남한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남한 장군이 나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라고 있다고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속여봤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크고 설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엘리사를 선지자를 만나려고 갔는데요 그 선지자가 무슨 주문을 하는가 보니까 11기 5장 10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남한 장군이 분노하는 거예요 왜 분노하는지가 11절에 나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나오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요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연노라 지금 왜 분노했습니까? 자기 생각의 방식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나오는 남의 환자를 보면서 일부 우리나라 환자들 생각이 놀라죠 의사 선생님이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환자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래요 그래서 이제 감기가 걸렸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한대요 지금 두통이 조금 있고 콧물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 약 이 약 이 약을 처방해 주세요 그런데요 안 웃는 분들이 다 그분인가 봐요 왜 이렇게 안 웃으세요? 지금 처방도 자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방을 안 해주면 그 의사를 불신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나만 장군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 논리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만 장군이 12절에 연이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백색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분노하는 대부분의 분노가 그게 공정치 못하다는 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 우울 분을 터뜨리는 그것들이 진짜 공정한 건지 어떻게 확신하세요? 우리도 자칫하면 이 나만 장군처럼 또 오늘 본문에 고침받은 나병 환자처럼 내 생각에는 사로죠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은 이 강황은 강할수록 그런 배우자가 있는 가정은 진짜 어렵습니다 아니 이 나만 장군 같은 남편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 나만 장군 같은 아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도대체 자기 생각이 딱 못 받고 있어가지고 남의 말을 들은 먹으려고 하질 않는데 안가볼게 해 보세요 남의 말을 들은 먹으려고 하질 수 없는 것 아직도 안가볼게 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